도쿄 도심 신주코에서 수백 명의 일본 시민들이 노 아베를 외치며 아베 정부는 선거를 통해 혐안을 부추기지 말라, 한일의 공통의 적을 외치며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노토 요시지키 집회의 주최자는 지금 일어나는 한일 무역전쟁은 단순히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고 그런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마시, 준이라는 시민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그저 생태집 잡는 것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CRAC는 인중차별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미 친구다 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의 대응에 한국의 일본 수출 규제 반대의 항의에 호응해서 연대의사 표시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도쿄에서 유동인과 많은 신주코의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한글로 쓰인 대한일본연대 독재타도 민주 쟁취를 흔들며 반 아베를 외쳤고 아베 정권의 강제 진영 판결에 대한 개입 요구는 민주국가로서 수치이고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방송도 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한국과의 무역전쟁은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와 지역 안정을 함부로 훼손하므로 즉시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전시 중이던 아이치 트리앤날레 출품작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사흘만에 철거되자 아베의 외교폭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치 트리앤날레 전시는 3년마다 열리는 일본 최대의 국제예술제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트리앤날레스다 다이스키 예술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이 테러 예고와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비열한 협박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팬클럽은 창작과 감상을 통한 의사소통을 금지하면 예술의 의의를 잃어버려 사회의 추진력인 자유가 위축돼 버린다면서 전시 게재를 촉구했고 일본의 실행위원들도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전후 최대의 검열 사건이다 라면서 독일 전시에서도 10cm도 안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의 기억연대, 코리아페어반트 등 한일단체들은 아베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의 보편적 정의를 한일,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한국시민의 노아베 구호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아베 시위운동은 일본 언론 등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발생한 후쿠시마 6.3 지진도 5.0 미만이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 정부의 언론들을 향한 압박이 현재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